정세균 전 총리가 뉴스 공장에 나와가지고 여권의 대선 주자다 이래가지고 특별 인터뷰를 했죠. 그 인터뷰를 하는 중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거에 언급을 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선 관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격륜 없이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화인 장유유선 문화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준석이 지금 돌풍을 벌이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민주당에게 더 큰 압박으로 오겠지만 그래도 당대표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돼도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과 지금 이 연합뉴스의 기사 보세요.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 옛날 노동당의 밀리밴드라고 하는 39세 당대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당이 정권자님도 실패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걸로 기억한다. 이 얘기가 장유유서의 문화가 지금 뿌리 내려야 된다. 꼰대처럼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원래 원문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 일단 보시면요. 저는 이제 좀 나눠서 얘기하고 싶은데 경륜이 없이 당대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한테 경륜이 있어서 자기가 대통령을 잘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굳이 경륜이 없으면 당대표를 못한다고 얘기해서 본인의 꼰대 이미지를 높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정세균 총리가 실수한 부분인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당대표를 해보니까 어떻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경륜이 없이 이게 할 수 있겠는가 꼭 물론 나이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하면서 영국의 밀리밴드 당대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한 대목이 지나갔고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 문장을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여기에 지금 경륜 없이 할 수 있겠는가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특별한 문화인 장류에서 문화도 있다 이게 한 문장으로 붙어 있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꼰대질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건 완전히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대선주자들 간의 갈등이 클 텐데 어떻게 할 것 같느냐라고 김어둔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그 조정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력을 하나로 집중시켜야 되는데 라는 대목은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의 당력을 집중시킨다는 얘기예요. 민주당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특별한 문화 장류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 장류 유서 문화가 강해서 이게 쉽게 되겠는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국민의힘의 구조적으로 낡은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를 지금 다시 보시다시피 연합뉴스처럼 한 문장으로 붙여버리면 앞 얘기랑 뒤 얘기를 붙여서 한 정세균 의원이 완전히 꼰대가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악의적인데 문제는 연합뉴스라는 데가 여러분들이 파급력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네이버에 요즘은 중앙일보가 많이 잡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체 네이버 공급 뉴스의 50%를 연합뉴스가 담당을 했고요. 맞아요. 그냥 뉴트럴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연합뉴스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지 않아도 베껴쓰는 기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연합뉴스의 기사를 베껴쓴 그런 기사들이 포턴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95%. 그러면 진짜 90% 정도가 연합뉴스의 기사라고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연합뉴스가 어쨌든 우리나라 기관통신사로서 기사들을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뉴트럴하게 내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작전이 들어갑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베껴쓰기에 업계형으로는 우라카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우라카이라고 하는지도 얘기를 잠깐 하면 기자들 사회에는 도제 시스템만 남아있는 데다가 폐쇄적으로 문화가 돼 있어서 자기들끼리만 쓰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지어는 일제시대 때부터 그대로 이어져서 그 말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게 우라카이 이게 베껴쓰기라는 일본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나와발이 있고 그다음에 사슴마을이 사슴마을이 경찰 사회부 기자가 경찰서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기사 없나 이러고 돌아다니는 행동을 얘기를 하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일진, 이진, 말진 기자라는 얘기입니다. 일진 문화라는 게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일진, 이진, 삼진을 따지는 게 일본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스란히 아직도 기자사회에서 남아있다는 게 이들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정작 한글을 가장 아름답게 써야 될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아직도 쓰고 있는 야마를 어떻게 잡을까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야마라는 말은 쉽게 그냥 따라서 하게 돼요. 그래서 연합뉴스는 믿고 베끼는 기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고 우라카이 하는 건데 연합에서 저렇게 써버리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아마도 둘 중 하나인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거나 아니면 정세균 후보에게 한번 연먹이려고 의도적으로 저렇게 썼거나 둘 중에 하나다. 솔직히 말해서 정세균 후보를 연먹인다기보다는 민주당 전체의 문화를 연먹이기 위해서 이런 워딩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세균 총리는 젊은 후보가 정당 대표를 주목받는 것은 큰 변화고 그런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며 정당 내 잔존하는 장유유서 문화를 극복해야 된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그거를 뉴스공장에서 다시 한번 전화 인터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미디어오늘 같은 데서 깝치지 마. 네가 솔직히 이런 식으로 꼰대의식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들어가서 뇌피셜까지 다 밝혀내가지고 뒤에 보면 서울신문에서 이걸 또다시 비꼬듯이 이렇게 또 제목을 달았는데 해명을 한 걸 또 믿고 온 거예요. 네. 뭐 이제 그 다음날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이고 그런데 저게 정세균 총리가 다른 노익장을 과시한 후보군이랑 차이점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언론개혁의 이응자도 안 꺼내거든요. 그렇죠. 제가 뭐 지난번에 이번 말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 후보들을 방송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본 적이 있는데 사실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표 얻으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 도중에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론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한 5초 동안 말을 안 하고 방송 사고를 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니오 대답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냥 아예 언론개혁의 이응자도 꺼내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갔다. 당대표 선거에 나갔다. 홍 씨예요? 홍 씨가 있었어요? 당대표 선거에 홍 씨도 나갔었죠.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홍 씨가 누가 나갔었어요? 이낙연, 김부겸... 아 그 전에? 네. 그 전에... 이낙연, 김부겸 누가 나갔었지? 아 그 이번 당대표 말고 그 전에... 이낙연, 김부겸 한 사람은 생각이 안 나네. 네. 세 명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대표가 되신 분은 아니었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이낙연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말 더듬지 마시고요. 지금. 그런데 박주민이 이렇게 세셨구나. 하여튼 언론개혁에 대해서... 언론개혁은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안 했다고요? 박주민이... 아니, 그렇게 세 명이 출마했는데 이낙연은 아니라고. 그러면 박주민도 아닐 거였잖아요. 거기다 모르지. 그렇게 말 못하지. 전 누구라고 측정 지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돌려가시는군요. 그런데 이제 총리 시절에서부터 언론개혁 문제랑 출입처 문제에 대해서는 정세균 총리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저분이 지금 예전에 열린우리당 당의장, 당대표 하던 시절에 이명박이 미디어악법을 날치기로 통과를 시키면서 종편을 탄생시킬 때 그 유탄을 맞았던 주인공이기 때문에 저 선수에서는 드물게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네.